오규석 기장군수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국회의합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군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제2의 임진왜란이나 다름없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 뜻을 모아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국 바다의 방사능 조사 지점과 조사 횟수를 늘리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군수의 1인 시위는 지난 4월 부산 일본 영사관과 주한 일본 대사관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